으아아아악! 이제 팝핀 연준 댄스 아카데디 야 토이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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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이맨이 뭐야? 토이맨이 뭐야? 장난감 인감 장난감 인감 장난감 인감은 뭐야? 인감! 토이맨이란 춤은 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움직이는 장난감 인형의 움직임을 보고 만든 춤을 토이맨이야 토이맨이 뭐야? 토이맨이 뭐 나오지? 토이맨의 동작을 이용해서 춤을 추는 것을 토이팝이라 그러는데 토이팝은 이제 장난감 인형의 태엽에 가서 움직이는거지 그러면 어떻게 움직여?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걸을 때는 장난감이 걸어가는 동작 모션이라든가 하고 장난감이 표현할 수 있는 태엽을 많이 아주 많이 감았다 땅으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가는 이런 동작들을 보고 만든 것을 토이팝이라고 합니다 토이팝 이즈 팝핀 연준 스타일 토이팝 예아 토이팝 오케이 토이팝 토이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